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11일자 기사네요. 추경호 지금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이 돌아와도 쫓겨날 듯이라는 기사입니다. 추경호 인구전략기업부 신설 개정안 발의 인구문제 해결해야 없다. 해결해야 없다. 그렇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온다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산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싶다며 이재명은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사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맞아요. 추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싼 대책위원회에서 곽상은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표 수사검사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 소추한 법제사법위원회 해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하자 친명 당원들이 노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판했다고 한다.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는 어제 10일 내란을 운운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포함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당위성을 외쳤다며 이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아예 검찰청 폐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나라 망해먹을 놈들이네.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도 불쌍했다는 입법폭주라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문을 심사한다는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창몽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 수사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정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폭주와 대통령 탄핵 시도를 중단 선언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 건전한 정책 경쟁과 협력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래야죠.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상관을 친설한 내용의 정무조직평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의 인구날이다. 인구문제는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의 세심한 기능 조정은 필수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인구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략한 만큼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과 지역 개혁과제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서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복잡하고 다변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참 이게 정치판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뭐 또 박근혜 탁냉처럼 해서 우리나라로 위험에 빠질까 걱정이에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활약하고 있는 이유는 추경호 국민의힘당 원내대표가 지적하듯이 민주당 내 친이명 패거리들이 득세가 민주당을 창당한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재명 패거리등살에 쫓겨나는 것은 누가 보든지 자명한 사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와도 쫓겨나게 생길 판이에요 지금. 민주당 3선 4선 의원들이 굴러들어온 돌에 맥을 못추고 눈치를 보는 제왕적 분위기를 이재명 제왕적 분위기에 민주당을 독재적으로 몰고 있는 이재명은 민주당 담백표로는 부적격자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참 걱정스러워요.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11일자 기사로 추경호 지금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이 돌아와도 쫓겨날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